2022년도 대통령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당의 한 의원 입에서 나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비교적 말빨이 센 그런 한 의원이 죽음에 이르는 것은 자기가 볼 때는 주변에서 심한 압박을 가한 것이 큰 요인인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윤영찬 의원입니다. 특히 성남시의 지역구를 두고 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일단 도의적 책임을 지어야 되다. 그게 인간적인 도리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속히 대표직을 사퇴하라 이런 내용이 문화일보에 실렸네요. 그래서 이 윤영찬 국회의원의 그런 주장을 많은 언론들이 지금 받아쓰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원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성남에서 전형수 님을 오래 알던 이들은 인품이 훌륭했던 진짜 공무원으로 기억합니다. 생전에 그분을 직접 알지 못했지만 미담으로 해고하는 많은 분들의 말씀을 전해드리면 저 역시 슬픔을 느낍니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일로 수사를 받거나 고발인이 된 상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 고인이 되신 분이 이제 네 분입니다. 네 분 모두 이재명 대표를 충직하게 모셨던 사람들입니다. 누군가의 사랑하는 아버지고 남편이며 동료였던 일들입니다. 단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버리고 삶의 이유인 가족을 떠나야 할 만큼 그분들을 고통에 빠뜨렸던 원인이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이게 참 저도 미스테리입니다. 50대 60대 되는 그런 가정을 갖고 있는 남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저의 정신세계로서는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본인이 범죄의 주체가 아니고 본인이 그냥 협력자나 부역자인 경우라면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함께 공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윤영찬 국회의원은 그 다음에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거는 검찰의 강압 조사보다도 주변 사람들이 뭔가 심한 압박을 가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대표가 말한 대로 검찰의 무리한 수사 때문이라면 속히 밝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 본인이나 주변에서 고인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 있었다면 이재명 당대표가 책임을 져야 될 일입니다. 10년 넘게 자신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마땅합니다. 그게 인간이고 그게 사람입니다. 그게 인간이고 그게 사람입니다. 그럼 그거를 반업법을 쓰게 되면 책임을 못 지겠다는 것은 뭡니까? 그게 금수고 그게 짐승이고 그게 동물입니다. 이렇게 확대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한 도시에서 일어난 사건과 연관된 이들의 계속된 죽음 이런 일은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는 충격적인 일이며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비극입니다. 우리 지역 성남에서 일어나고 있는 연속된 비극이라 더더욱 마음 아프고 분노합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대구광역시장하고 윤영찬 국회의원은 서로가 소통하지 않는 채 별도의 여러분들 자리에서 별도의 사유를 통해서 이 사건을 접근했을 겁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일치되는 것이 이재명 대표 본인이나 주변에서 고인에게 심하게 부담을 주는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뭐죠? 죽음에 이른 그런 원인을 진단하는 겁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런데 참 정치하는 사람들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하지만 정치적 이해를 달리하는 사람들은 아주 무자비하게 뭐죠? 이 내용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 같은 주장을 펼치는 윤영찬 의원이 사람도 아니다. 인간도 아니다. 꺼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내용 바로 밑에 이런 댓글이 있는 겁니다. 이미림이란 분입니다. 윤영찬 의원 고인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수박 밀정입니다. 성남 중원군 시민분들 이분은 절대 뽑아서는 안 되는 의원입니다. 이 와중에 또 대표 사태 그냥 당신이 나가세요. 이거는 이미림 씨는 옆쪽에 이렇게 제가 지웠어야 되는데 깜빡했네요. 다른 분들은 지웠는데. 이 이미림 님의 의견에 대해서 윤병무님은 최후의 발악해라. 이 자식아 뭐 이런 뜻이고. 최한은 이 자식아 박현무는 그래서 잘못이 이재명 대표에 있다는 거냐. 이재명 대표를 한동훈과 검사들 70명을 동원해서 1년을 탈탈 털어도 문제 하나 나오지 않는 진심 청명한 삶을 살아온 게 죄라면 죄다.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 지금 댓글을 남기신 분들은 그야말로 영원한 그런 이재명 당대표의 광편들인 거죠. 한국 사회가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겁니다. 누구가 볼더라도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데 이렇게 아주 맹렬하게 뭡니까 사실 자체를 까뭉개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거죠.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윤영찬 이 글 밑에는 수없이 많은 뭐죠. 개딜들이 총동원돼 가지고 비난할 겁니다. 이런 거를 참 감내하며 정치하는 것도 대단한 내공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이미모님하고 그분 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남기신 분들은 그냥 사실 따위가 중요하지 않는 겁니다. 사실 따위가. 여기 백과사전 대명천지라는 것은 크게 밝은 하늘과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석하고 나는 이 명을 명나라로 해석했는데 한 분이 명나라니까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그 다음부터 안 듣었는데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네요. 대명천지 크게 밝은 하늘과 땅 아래에 아마 저한테 조언을 하신 분은 밝은 명을 명나라 명자로 그렇게 해석했는 것 같네요. 참조해서 여러분들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극단적으로 나라가 나누어져 있으니까 사실을 그냥 사실로 안 보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그러니까 사회가 참 많이 양극화되어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무슨 대화를 하거나 뭘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실을 인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인정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웬만큼 이렇게 강심장이 아니고서는 대한민국에 참 정치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누가 이렇게 이 사람들을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몰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만큼 큰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스스로 그렇게 정리할 정도로 그렇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느냐. 당사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3자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이 애시당초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고 계속해서 일어나는 부분은 참으로 미스테리한 이야기다. 그렇게 보입니다.